네 안녕하세요 윤기 선생님입니다. 급하게 광고 하나 드리려고 다시 또 동영상 올리게 됐는데 이번에 2분기에 4월 첫 주부터 하는 단체반에 저희가 초급반이 없었는데 목요일 저녁에 7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초급반 수업을 단체반을 가지려고 시간을 만들었어요. 지금까지는 중급하고 상급반밖에 없어서 단체 강의, 개인 레슨은 조금 부담스럽고 단체 강의를 듣고 싶은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망설였던 분들 또 기타를 시작은 하셨는데 예전에 기타를 좀 제대로 정식으로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배워보겠다. 아주 기초부터 자세 잡는 거, 코드, 이론, 악전 이런 것들 그 노래도 아주 필수적인 아주 쉽고 간단한 노래들 좀 쉬운 강의가 될 거예요 최대한으로 그래서 체계를 좀 잡아서 하시고 싶은 분들 그래서 초급, 중급, 상급으로 이제 꾸준히 한 2, 3년 동안 올라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목요일날 7시부터 1시간 반 기존 수업은 2시간인데 왜 1시간 반으로 정했냐면 단체 강의는 1시간 반하고 나머지 30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씩 완전 초보들이니까 좀 잡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씩 돌아가면서 그래도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지금 급하게 시간이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한 열흘 정도 남았네요. 열흘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광고를 드려서 모집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좀 30분 정도 시간을 하려 해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배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인원이 적을 테니까 초급반은 처음 뽑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하시면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. 비용은 한 분기에 18만 원이고 교재비가 3만 원이 있어서 총 21만 원이세요. 세 달에, 세 달치가 그 정도니까 뭐 큰 부담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. 제가 강의하는 거에 비해서는 4월 첫 주 목요일부터 12주 분기별로 돌아가니까요.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주소라든지 기타 등등 하는 것은 영상에 자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기 선생님이었습니다. 4월 3일에 Shimn river 겨 fiance